앞으로 주식을 사고 팔 때 한 주가 아닌 소수점 단위로 원하는 수량만큼은 물론이고 원하는 액수만큼만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. 현재와는 달리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에 도입이 되는데요. 이 제도의 의미와 우려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. 일단 이 제도의 의미가 뭡니까? 주식의 소수점 매매다, 쪼개서 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잘 체감되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. 단적으로 말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가격만큼만 주식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네이버 2만 3천 원어치, 심지어는 52만 7천 9백 원어치 하는 식으로 액수로 주문을 넣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.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수점 6자리까지 거래 허가를 검토 중이라면서 증권사가 시스템을 개발하기만 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바로 금액 단위 주문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. 새로운 방식이라 호기심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뭐가 있습니까? 가장 단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있습니다. 원래 상법상 주식은 한 주가 기본인데요. 하지만 이 상법을 고치지 않으면서 소수점 매매를 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수익증권이라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.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마치 부동산 한 채의 지분 투자를 하는 것처럼 삼성전자 주식 한 줄을 대상으로 투자자가 지분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증권사가 대행해주는 식입니다. 그런데 같은 가격을 제출한 소수점 투자자를 모아서 한 줄을 만들고 그거를 다시 예탁원에 넘겨서 예탁원이 증권을 발행해서 그걸 다시 투자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지금 이 설명만 들어도 좀 복잡하죠. 안 그래도 요즘에 잊을만 하면 MTS, HTS, 전산 사고 이런 것들 하나씩 터지는데 이 시스템이 복잡한 게 도입된 초기에 사고가 터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복잡하군요. 내년 3분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. 또 다른 우려점도 있습니까? 두 번째 문제는 의결권에 대한 부분입니다. 앞서 상법상 주식은 한 주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의결권도 마찬가지로 한 주에 한 표가 기본입니다. 그러면 한 주가 안 되는 소수점의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,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요. 현재로서는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신 갖는다는 계획만 발표돼 있고 그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만약에 예탁원이 그 지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판적인 표현으로 단순 거수기가 된다면 소수점 투자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. 소수점 주주라고 해도 의견을 미리 취합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탁원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겠군요.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